여러분, 이 차이를 한 번 구별해 봐봐요. 내가 영어를 얘기할 테니까 두 개의 차이점, 어떻게 다를지,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것은 무슨 말인지 구별해 봐봐요. 아주 쉬운 단어인데 그동안 구별하기 어려웠을 거에요. 들어봐 봐요. This is big. 되게 쉬운데요? This is big. 그것은 big이다. 그거 아니죠? This is big. 그것은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is is large. 다시요. 두 번째 거, This is large. 머릿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에요. 1번, This is big. 2번, This is large. 둘 다 한국말로 본 작품은요, 둘 다 크다에요. 둘 다 크다, 둘 다 넓다에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다른 예물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He is a big man.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He is a large man. 큰 사람입니다. 사실, He is big man, He is a large man 중에는 그래도 선호되는 쪽이 있어요. 문제는 big하고 large의 차이점을 묻고 싶은 거에요. 언제 This is big 그러고, 언제 This is large 그럴까요? 즉, big하고 large의 large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볼게요. 한번 얘기해 봐요. big하고 large의 차이점. 언제 big 그러고, 언제 large이 그래요? 언제 big 그래요? 얘는 만약에 똑같은 뜻이라면 단어가 같았어야 돼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지만 자기만의 스페셜티, 자기만의 특수 분야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big, 언제 big 써요? large는 언제 large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써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big은 큰 거 맞아요. 근데 얘는 큰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냐면, 얘는 주로 높이에 관심이 있어요. 얘는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he is a big man. 그러면 그 사람 키가 클 거 같아요? 잘 거 같아요. 벌써 키가 크다고요. large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얘는 넓이에 관심이 있어요. 양쪽 넓이에 관심이 있어요. 얘는 부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large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항상 그렇다. 이건 아니야. 그래도 아주 쉬운 단어, 중학교, 중학교, 중학년 단어 big. 요즘은 또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하니까 초등학교 단어 big, 초등학교 단어 large. 두 개는 외우기는 쉬운데 그래도 두 단어가 다르니까 자기만의 스페셜티를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이제 그게 뉘앙스가 이제 머리에서 구별이 가면 돼요. this is big. 그럼 뭐가 큰 거야? 아무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커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oh, it's really big. 크게 이렇게 봐야 돼요. this is large.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oh, large. really 크죠? 높이도 좀 있겠지만, 그치? 이게 big하고 large.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책이 큰 사람을, 책이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을 he is a big man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키가 크고, 물론 양옆으로 좀 크겠지. he is a large man 그러면 누구요? 키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옆으로 너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덩치 크다고 말할 때 large보다는 big을 쓰게 되는 거예요. he is a big ma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갔어요? 이제 구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옷을 사러 갔어요? 좀 큰 사이즈 없어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물어요? do you have 가지고 있어요? 골라보세요. do you have a big size?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do you have a large size?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어느 게 그래도 생각하는데 많이 쓸 것 같아요? do you have a big size? do you have a large size? 좀 더 큰 거 있어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larger size?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big을 아무래도 많이 씁니다. large 그러면 뭐예요? 벌써 부피나 이게 큰 거기 때문에 왠지 좀 체격이 좀 넓은 사람이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do you have a big size? 그럼 뭐예요? 내가 본래 입을 것보다 좀 높이도 좀 크고 옆으로는 너무 안 가고 오히려 높이에 강조를 둬서 말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large는 왠지 우리가 하는 한국말 중에 펑퍼짐하다는 말이 있어요. 왠지 그 느낌을 주는 게 large의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구별에 와봐요. 여자 얼굴을 그려볼게요.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자 얼굴을 그릴게요. 여자 머리 어떻게 그리지? 여자 얼굴 그렸어요? 이 여자애가 여러분이 선택해봐요. 얘가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큰 눈 가지면 이쁘잖아요. 눈 조그만 것보다 큰 눈 아니 또 조그만 눈 가진 사람들이 조그만 눈도 이쁘지 이쁘지. 나도 눈이 작잖아요. 조그만 눈도 이쁘지. 근데 또 큰 왠지 왠지 영화 보면 옛날에 캔디 뭐 이런 영화 봤잖아요. 캔디 눈 작아요. 그 동네에 나온 애들 눈은 다 크다니까 다 크다. 알프스 소년 하이디 봐봐요. 다 코난에 나왔던 코난에 나왔던 여자 이름 누구죠? 아라라. 알라. 소감동. 아로아. 아로아. 아로아 눈 커요? 작아요? 눈 크잖아요. 벌써 아로아 코난 알면 나이대가 나온다니까 아로아라 눈 크다고요. 눈을 크게 하면 보기 좋았어요. 눈 작아도 괜찮았는데 항상 크게 나와. 캔디 보면. 여자가 큰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She has big eyes. She has a big eye.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눈이 두 개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eyes라고 항상 복수를 써야 돼요. She has a big. 그러면 눈동자 하나밖에 안 생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She has big eyes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눈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돼요? She has big eyes. 이렇게 이렇게. 땡땡땡땡. She has big eyes. 눈동자 이렇게 그리고. 눈동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형광도 미치는 불빛 하나 이렇게 있고. She has big eyes.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She has a large eyes.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e has a large eyes. 그럼 눈동자가 어떻게 변해요? She has a large eyes. 이렇게. 땡땡땡땡. 글쎄요. 별로 그렇죠. 아까 그래도 그게 더 나아. 높이의 강조를 둔. 이 눈도 괜찮아요. 이 눈도 괜찮은데. 높이의 강조를 둔 여기 세워진 눈이 조금 보기 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눈을 말하는 쪽에 She has big eyes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별로 안 좋게 얘기하면 하고 싶어요. She has large eyes.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름답고 귀여운 큰 눈이다기보다는 그냥 큰 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죠. 아니 여러분이 입이 크다 그럴 적에 여러분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She has big mouth. She has a large mouth. 그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어느게 또 그 사람한테 자연스러울까? 사람 사이에 쓰기 무난할 것 같아요. She has big mouth.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ybe big mouth. 못 그리겠다. Big mouth. 이거 맞아? 하여튼 이빨을 그릴게. 난리났어. She has big mouth.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She has a large mouth. 그러면 입이 어떻게 돼요? 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표현할 적에 이런 건 가능해요. She has big mouth. big하고 large하고 섞어 볼게요. She has big mouth. 그 여자는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는 큰 입과 큰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혓바닥 봐봐. 혓바닥은 이게 면적과 쭉쭉 늘어나지 않으면 딱 고정돼 있어요. 쭉쭉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부피 면에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적에는 large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big하고 large를 한 자리에 쓰는 방법으로 입하고 혀로 구별하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She has a big mouth and a large tongue. 그럴 수는 있어요. 예물이 조금 조금 버거운 예물이긴 한데 She has a big mouth and a large tongue. 그러면 돼요. 이러면 조금 돼요. 그림이 하도 강렬해서 절대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She has a big mouth and a large tongue. 왜 big tongue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부피가 있고 양쪽 넓이에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혓바닥이 다 깻잎만 하다고 봐요. 혓바닥이 배칭이 파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large의 개념이잖아요. 옆으로 면적 부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높이 보는데. 혀가 높아 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혀는 쪽쪽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죠? 이해 돼요? big. 다시 정리할게요. 그림 끝내줘요. big. 그 다음에 large. big. 높이에 관심이 많은 크기예요. large. 면적. 사이즈. 면적. 부피에 관심이 많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우리가 실제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처럼 딱 갈라지면 돼요. big eyes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 large eyes 보다. big mouth 쓰는 게 제일 좋다. 통은 보통 우리가 large tongue이라고 그런 말 쓸 리는 없겠지만 large tongue 그러는 게 좀 뉘앙스가 무난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구별할 수 있는 반면에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된다기보다는 중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스크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big screen이라 그럴까요. large screen이라 그럴까요. big screen. large screen. 둘 다 공용해서 상관없어요. 이거는 스크린은 벌써 넓어요. 옆으로요. 그리고 스크린은 위로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조금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big scree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단히 클 경우 우리가 large screen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big하고 large하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 5살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big size도 괜찮고 large size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big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선호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big하고 large and nice woman 기억하도록 하세요. big screen. big screen. big screen. big screen. big screen.